쟤쟤 쟤쟤 결혼이 뭔지 아냐? 아버지 제가 사실은요 언제 만났다고 사랑을 해? 한 번 만나도 사랑은 사랑이야! 자장 문제냐? 김소망이 그런 사랑으로 보여요? 선배님은 그러신지 몰랐어요 왜 그래? 촌스럽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 타입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군데 여기서 자? 네 동생 제발 오지랖 좀 그만 좀 떨어라 왜 하필 그 많은 애들 중에서 이런 얼굴이 있니? 엄마 저 임신했어요!